일반 유물 스네골 탄성 플라스크 유독가스 독과력이 어디갔냐 거의 내가 갈려면 이름표라도 달고 가야될 것 같은데 하긴 거기다가 아예 매운 사인을 들고 가도 못 알아볼 건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 핸드 안 입고 가도 되겠지 총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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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잘 시간이라서 노사람들도 잘 텐데 다음 센터 디아는 거 아뇨 파멸 제비 이걸로 어떻게 아니 파멸이라도 쓸까 첫 턴의 탄풀 안 나왔으면 뚝배기 깨졌다 정밀 공부 안포 정밀이요 나 저거 쓸 거야 연금 쓸 거야 탄성 플라스트 골고루 들어가는 거야 아 쓰레기 홀수트 달달하네 엘리타 더 가자 엘리타 더 가자 저거 푸션 써야겠지 아씨 어떻게 끝 에게 타격이 안 잡혀서 와 저거 언제 내냐 이놈들아 아 아 민폼 강폼 아야야야야 산타그레니 큰일났다 아싸 귀신포션 아 어우 잡채 깟깟둑 이거 차야될거같애 슬라임은 너무 강해 차도 솔직히 이렇게 솔직히 죽을거같애 슬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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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3. 3. 4. 4. 5. 7. 7. 8. 수하소. 능진 처참. 지능 처참. 연금. 연금. 유리칼. 없어오세요. 연금. 연금 2개. 성나꽃각이다. 안돼요. 이세감당. 총매 대신 탈출구 도플갱어 음 나쁜데 도플갱어 저거 누구 쓰라고 만든 카드임 판도라니까 물음표 위주로 갑시다 판도라iscover 판도라그를 벌리고 그냥 자는건가요 드디어 제멍 판도라've 어차피 파슬라 진행 판도라 판도라 institutional 판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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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검분싸 망토화단검 킹토화단검 수리검코인 수리검 수리검 찬장 고기 소화 잘되는 고기 막상 이렇게 보면 또 도플갱어 말고 지울게 없네 도플갱어 개 노닥 카드 어떻게 다른 애들이랑 비교해서 좋은게 하나도 없냐 아니 뭐 아니 이게 뭔데 이게 이게 뭔데 정령반말고 도움되는게 없어 수리검 줘요 수리검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다 버튼 잘못 눌렀어 수리지른다 정액은 1코짜리 상태이상인데 저건 0코 상태이상이자 너 개좋은 카드네 그러네 철약가 넣자 덱도 얇은데 덱도 얇은데 저 NPC는 맨날 지면서 왜 맨날 연금 나란히 연금 나란히 2코스트인구가 좌우 squaw 탁 탁 탁 짠 예비 넣고 전략가돌리자 불 세개 연속으로 보고 중빔 포인트를 모아서 귀족 그래민을 산타로 만드십시오. 배경음 이상하면 새롭고 지어낸답니다. 트위치가 싱크 맞추려고 그러는데 제비 새롭고 지어내도 그래요. 큰일났네. 새롭고 지어낸답니다. 또 별갱어 도와줘요 다리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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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없는 노플게머 제값도구 고개 호 야 뭐야 절로가요 뭐든지 하나 내 부리면 내가 저 회복을 싫어하는 것도 알고 있겠지 아니 뭔 복발뿌샷만 나와 뭐야 이거 죽어운가 어떻게 다가야 하나요 뒤쪽이다 필멸자야 고개 현장임 됐다 뒤쪽이다 필멸자야 필멸자 필멸자 왓처 언제 나오는지도 알고 있겠네 아 안돼 파게 해일링 툭 이런 세 해골한테 니펙 signature 어떻게 깨는지 지금 도와주 허 MIT 해골한테 디펙트 어떻게 깨는지 습으로 놔야겠네 게임 삭제하는 법을 알려줄지도 몰라 new 一個 pues e crise 판으로 가라 필별자야 삭세해라 하였으니 괜찮아 아 못 익었음 아 시럽다 agement 어색 택착 대단원의 맛 대단원의 맛 님들 연금 2개 포션벨트에 성랑꺼비면 졸라 쓰지 않을까 2개 포션벨트 2개 포션벨트 2개 포션벨트 2개 포션벨트 재생 시벨트 총매 님들 총매드는 1개 포션벨ド 2개 포션벨트 2개 포션벨트 3개 포셔벨트 2개 포 addressing 2개 포션벨트 이런 영향력이 10개 포셜벨트 하긴 뽕만 볼려고 딱지겜 하는건데 와 체력 10이나 주네 와 즉 미쳤다 생생가득 숟가락 숟가락 연금 응 제거해야돼 숟가락 숟가락 사면은 망단 계속 찌꺼기 남아서 졸라 짜증날듯 미닛 메이드 가능 이 정도면은 탈출국 채널 포인트 업데이트돼서 너무 좋습니다 정말 최고야 유독가스 하나 사야될거 같은데 아니 대단원 갈거면은 유독가스 사지말자 그냥 나에게 대단원이 있는데 근데 왜 저런 허접한걸 쓰겠어 도와주세요 큰일난다 다 싹 다 밑에 박혀있네 와우 귀신이다 아 이놈의 도토리개거 아 야 정으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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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으룡아 맛있는거 줄게 나 맛있는지 안먹어봐서 모르겠군 예 이것좀 먹어보렴 예 이것좀 먹어보렴 모르겠네 우릴 정으룡 힐드메이드 유량 재생 포션 두 개면은 피 다 찬다 구르기 떼굴떼굴 아 세상에 이게 뭐야 쏘야되나 안 쏘어도 되겠어요 이거는 먹쇠 그냥 나 마구 피 세우고 총매강호약체 대벌이 나올지도 모르고 성낙거 못받는 애들이 좋습니다 야 이거 큰일났네 대단한 성공 못시키면은 안되겠는데 사 에너지 리필도 된다 불격 두 번도 안될걸요 숙제 달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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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부터 강화해야 되지? 총매가 급한가 아니 강화된걸로 바로 주에 감동받을 것 같아 고객만족 서비스 모집이 안됩니다 고객만족 서비스 고객만족으로 사라진 수 있죠 도착하니 모집이 안될고 이거 맞으면 고기... 안맞아도 고기인가? 맞아야 고기지 이거 왜 필요 안나? 맞기 전에도 고기가 겨우나? 아 아직 아니구나 아닌가? 아 맞잖아 지금 아니 고기가 안바짝거리니까 내가 잘못 계산했나를 생각드네 고기 반짝이댓는데도 버그가 있네 이거 귀집이 필요한가? 귀를 찢는 피명... 심장때문에 고민하는건데 총매가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심장색...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내 전략가 두개 들자 전략가 두개 들면은 펄싱 괜찮아질거 같아 내 아이스크림 개도 하나 더 할까? 뭘 사지? 망단 지울까? 파멜 지울까? 쟤 파멜 별로 필요 없지? 케미컬 도플 개도 하나 더 사서 개도 두개 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난사신경 강화한 다음에 난사신경 강화한 다음에 난사신경 강화한 다음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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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사신경 빨리 강화하고 싶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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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매가 먼젠가 간사신경이 먼젠가 심장전에는 총매 필요없으니까 반사신경이 먼저겠지? 아이 뭐놈의 에너지가 이렇게 많아 어서오세요 대단원 있으니까 총매 필요없지 반사신경부터 강화하고 그러면은 이번 라운드 강화 끝이다 액트4가서 걔도 강화하자 근데 이거 방어도 잘 챙길 수 있나 서른장이면 돌릴만한데 아싸 트롯포션 아싸 자 액쌈 후리탑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안 때려도 잡았지 덱 돌리는 거는 좀 돌려보고 갈까 얼마나 돌려놨지 얼마나 돌려놨지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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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안됐냐 이제 잡는거는 좀 그저 액트4에서 계산된 도가 경험이 되겠다 근데 이건 방어도 올릴 수 있나 잔상이나 발놀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연금에서 민첩 포션 뽑으면 되는구나 왜 그 간단한 걸 고민했지 가차 돌리자 뭘 버리지 일단 유령은 버리면 안되고 에너지 포션이랑 액스한 기업 요거는 필요 없겠지 아싸 민포 뽑았다 뽑았다 내가 민포를 뽑았다 아이고 세상에 어서세요 고개 아니 아니 세상에 이거 깨라고 깨라고 그냥 밀어주는데 등 떠밀어주는데 아이고 그냥 깨십쇼 아이고 뭐 얼굴도 안해서 좋게 좋게 갑시다 아이고 그냥 지나가십쇼 2600시간 단골이라서 보내주자 펜촉서수은 60% 회복포션 60% 회복포션 60% 회복포션 핑핑이는 좀 연금 보일까? 위에 포션 4개가 황금인 것 같아 황금... 그 뭡니까 황금 비율은 황금으로 황금으로 황금 한대 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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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 피로 끼는데 있으니까 좋네 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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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다 쓸 못하니까 달팽이만 깨면은 아싸 이겼다 내가 이겼다 선타 끝 수고렴 으아 노잼 배노잼 어 잠깐만 여기서 포션 빼야겠네 드로가 빙시같은데 아 잘못 눌렀다 아 와우 선략가 다 빠졌다 개 노잼이던데 갑자기 개꿀잼데 갑자기 개꿀잼 갑자기 개꿀잼 다시 노잼 시메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엔딩 무한댁이니까 총매 강화할 필요 없겠지 이건 자손사업이 아니에요 그럴 여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바친구 돈이 없잖아요 그럴 여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바친구 이건 자손사업이 아니에요 골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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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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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방에서 푸션 빼는 게 잘 맞겠지 어차피 연금하고 있네 124줍니다 통스 10 통스 10 퍼펙트 욕심 이게 안 돌아가네 어떡하지 이렇게 하자 어차피 이거 퍼펙트 안될 것 같으면 이긴하다 응 통스 10이야 통스 10이면 퍼펙트 되나 그러면 아 아 아니 아 잠깐만 이거 그냥 넘길까 퍼펙트 욕심 아니야 이거 넘기면 뒤진다 아닌가 아니야 넘기면 안 돼 아니 아이 뭐야 이게 내가 아이 잠깐만 퍼펙트 못하네 안타깝다 안타깝다 이거 아 아 아 알올땐에 능숙한 지력이 있어야 으아... 꿀잼이네 따지보면 주로 힘을 주게 되는 것도 다 부풀기는 없겠는데 엠 맞아요 똥풀기인 것 같아요 대신 똥똥갱어 고개 쓸 걸 그랬네 아 버그네 잠깐만 아 미친 에이 버그 안 고치냐 일해라 메가 그릇 의도된 것입니다 레딧에서 좋은 반응 어떤 버그 좀 고쳐 버그 좀 고쳐 버그 안 고쳐도 이제 게임 다 팔았다 이거지 으 예 으 으 으 으 다운로드 사퀴리지 못해 민첩볼션 없었음 하긴 연금이 2개인데 민첩볼션 못먹는게 이상한거 아닙니까 아무튼 내가 이긴다 연금 2개 푼션벨트에 성낙거비 아주 대박이였다 뭐 대다돈도 필요없구만 이제 요정은 자유해요 힘센 사일런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힘센 사일런트 끝 아 이게 아닌가 아 이게 아닌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